한국국토정보공사 늦었어 머리 봐봐 왜왜왜 피나 피나는데 피난다 구멍 엄청 커 대가리 터졌나봐 싱크홀 같아 싱크홀 뭔 싱크홀이야 대가리 싹 나갔어 계속 피해 계속 피해 어떡해 의사 불러 병원 불러 장난이 않아 누워 머리 아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떡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로 가만히 있어 머리 이렇게 해야돼 머리 아파 누워 봐봐 이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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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감 빨간 물감 뭐야 개새끼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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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만히 있어 왜 그러세요 여기 저희집 여기 저희집이에요 어디서 가만히 있어 어디서 가만히 있어 어 진짜 경찰이 신고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집같은데요 오빠 빨리 와봐 뭐야? 뭐야? 아저씨 뭐해요? 나와봐 뭐야? 뭐야? 뭐냐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냐고 나 지금 농구 연습하는거 안보여? 너 밖에서 뭐한거야? 뭐해 할게 없어 고민좋네 이 친구야 영준이 어때? 영준이 어때? 그때쯤 이뻤어 나도 큰소리를 내야하는데 못해 두시안 기다렸어 두시안 기다렸어 대단하다 우리 영준이 몰래카노였습니다 이거야? 다리 많이 다쳤어? 장난 아니야 아 아 출발이야 3주하네 3주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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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아이스크림 비핀 종이에다가 면도 끓이고 이걸 먹어서 눈에 줘보자 ㅋㅋㅋㅋ 두번째로 참고 고고 고고 아씨 아씨 뭐야 왜 왜 뭔데 크림 맛인데? 크림 맛 뭔 크림이야 말도 안 돼 면도 크림 아씨 저기 친구 올 거거든요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왜 그래 왜 그래 야 예 너 왜 쏘였어 쏘였어.β 버린가봐 엄청 어떡해 우온 Poly usu 부인이 블럭이야 다 벗어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숨 쉬지마 숨 쉬지마 벌벌 숨 쉬면 안 돼 복식호흡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또 온다 또 엄청 큰 거 가만히 있어 진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숨 쉬지마 괜찮아 너만 쏴 괜찮아 어떡해 어떡해 왔다고 나도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어떡해 괜찮아 잡았다 잡았다 봐봐 가늘벌 자리 바꿔 빨리 영재아 잠깐만 타봐 바꿔 잠깐만 타봐 나 진짜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잠깐만 아니 나 지금 지방 갔다 왔잖아 응 근데 지금 고속도로 오다가 뭐 친 거 같아 나 어떻게 정신이 없어 지금 나 사람 쳤어? 모르겠어 사람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 소 쳤어? 아 빗길을 갑자기 통화하고 야 잠깐만 밖에 보고 올게 아 어디 저 새끼 차 보고 있어 야 세그총인데 차 괜찮은데? 아 몰라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뒤에다 넣었어 뒤에 넣었어? 어 아 트렁크 아 트렁크 경찰서 신고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신고해 아 신고해야 돼 인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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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마 하지마 아니 아니 경준아 네가 운전했다고 해 아 진짜 나 어떻게 해 네가 좀 했다고 해줘 나 진짜 내일 일도 있고 안될 것 같은데 네가 했다고 해주면 안돼? 네가 했잖아 또 엄마 아빠 있고 기다리는데 안돼 지금 다른 바빠 없나 나는 엄마 아빠 없어? 나 어떡해 나 진짜 아 어떡해 나 확인하자 아 나 못하겠어 그럼 진짜 확인하자고 아 나도 못하겠어 병원을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어 야 야 정신 차리라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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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 빨리 나와 지금 뭐하는 거야 야 지금 이럴 시간 없다고 아 아 나와 나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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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어떻게 있어 아니 네가 아 뭐야 이거 아 아 어떻게 빨리 빨리 봐봐 나 못하겠어 나 진짜 어떻게 나 진짜 고마워 어 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해 야 나 경찰에 연락해 나 그냥 갈게 니가 했다고 해 야 빨리 해줘 빨리 병원 대구 가정다 어떻게 대구가 내가 병원 대구가 움직이는데 한 번만 봐줘 뭔지 불어서 어떡해? 그럼 병원 갈게 한 번만 봐줘 어떡해 야 움직이잖아 야 빨리 열어봐 빨리 가게 니가 해봐 니가 해봐 어떡해 야 니가 해줘 야 니가 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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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니야 야 이 새끼 울어 야 아 아 저거 뭐야 줘 저거 뭐야 조금할거 카메라 일루왔네 야 야 야 놀라지 맸고 아 아니 대차를 해 아 울었어 울었어 그냥 울었잖아 안녕 아침 일찍 불러내 잠도 못자 잘 잤어? 뭐야 왜 불러내는거 아침부터 피곤해 죽겠는데 잠 좀 자자 잘 잤나 하고 어? 잠 잘 잤다니까 악몽 꾼건 아니고? 왜 악몽 꾼건봐 꿈 안꾼다고 걱정돼서 너가 악몽 꿨을까 왜이러지 뭐 문제있어? 어? 아침 안 먹었지 아침 안 먹었지 일찍 일어났잖아 너 때문에 왜 나오라고 그런거야 스파게티 먹으라고 할까? 스파게티 왜 먹어 뭐야 카메라 있어? 내일 뭐해? 내일 왜 나 내일 경기 있다니까 농구 아나운서 몇 시에 끝나? 8시인가 왜 물어보라 왜 내일 내일 6시까지 경기장 앞으로 갈게 어? 니가 왜 와 농구복에? 어떻게 끊어져? 안지성 봤어? 안지성 봤어 안지성 봤어 베놈은? 베놈도 봤지 쌍놈은? 뭐야 니가 쌍놈 같은데 지금 그만해 왜이래 오늘 돈꽂어? 그런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니가 걱정돼 왜이러지 이거? 뭘 걱정래 니가 나를 몰라 잠 잘자고 있었는데 눈꽂였다 왜그래 왜이러지? 귀엽다 어? 귀엽다고? 귀여워 뭐야 이거 왜 불러냈어 빨리 말해 뭐 힘든일 있어? 카톡하는거야? 카톡가지고 누구야? 엄마 엄마 맞아? 왜그래 엄마 맞냐고 엄마 맞냐고 줘봐 왜그래 엄마 맞냐고 줘보라고 왜그래 엄마라고 엄마 아니지 엄마라고 엄마가 밥 가지러 오래 나보고 왜그래 니가 여자친구야 니가 왜 상관인데 왜그래 진짜 난 상관하면 안돼 니가 왜 상관하냐고 웃으니까 귀엽다 웃으니까 귀엽다 왜이래 귀여워 왜이래 뭐 할말 없지 나 내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 미치겠다 할말 없지 나 간다 가지마 너 다음주에 여자소개 받는다며 응 그게 왜 소개받지마 니가 나 소개팅 해줄게? 나 진짜 싫어 왜이러지 나 싫다고 손잡지마 죽는다 때릴거야 왜그래 할말 없지? 너한테 줄게 있어 줄게 있다고? 이거 때문에 온거야 뭔데? 아이씨 죄다 없어 뭐야 꽃갈코냐 자비사지 이럴 줄 알았어 이형준 영준아 야수야? 그냥 와 옷장까지 갈게 아니야 영재야 일로와봐 왜? 이거 써 바로 앞이야? 응 왜 찍을거야? 우리 항상 찍잖아 그래 감색이야가 뭐야? 알잖아 삐약 일상 그래? 이렇게 가려도 돼 너? 더 잘생겼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응 맛있는거 사주려고 했는데 진짜로? 응 홍글레 파스타 너 좋아하잖아 나 있잖아 스위프 자켓 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저저저저 급해가지고 빨리 갈라 삐약 일상 진짜 여러분들 항상 야 나도 신경써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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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신경써 미안해 내가 너무 한가지밖에 일을 못하잖아 아 그래가지고 어어 미안해 아 미안해 에휴 여러분 삐약 일상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삐약 일상은 뭘 할지 야 뭐야 야 야 어? 야 야 어깨가 아파가지고 큰일이 두고 있으니까 그래? 응 빨리 좀 와 어 너 삐약 다 맞는다 응 내가 나 걱정돼 미안하다 응 유튜브 구독자 몇이야? 지금 2,568명 2,568명? 잘 나온다 그래 자세야 다져볼래 다져볼래 아니 걸려가지고 괜찮아? 근데 뭐 찍는거야? 삐약일상 알잖아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야 뭐가 이상해 빨리 말해 뭔데 삐약일상이야 그냥 웃기고 이런거 없어 진지한 것들도 삐약이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부분은 내가 찍어줄 수 있는 느낌대로 가려고 나 비 계속 맞고 있는데? 우산 살까? 왜? 나 비 너무 많이 맞았어 아니 아니 영준아 있어 차 있어 줄게 있어 있어 왜 사려고 그래 우산을? 얼마 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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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준아 나 중요한 전화 좀 하자 아 그래요? 네 야 어떻게 해 네네네네 네네네네 나 전화한거야 이걸로 물 맞춰야겠다 편의점인데 그냥 살게 야 야 영준아 영준아 우산 갖다 줄게 사지마 비싸 비싸? 진짜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웃고 기다려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차에서 우산 꺼냈거든요 마법의 우산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영준아 야 여기 우산 있잖아 여기 아니 진짜로 주지 야 진짜로 가 빨리 빨리 쏴 아 허허허허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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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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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보이 또 농구 보고 있어요 야 뭐 찍어 또 뭐 찍어 또 뭐 삐약 일상? 어 너의 일상은 도대체 뭐야 아 좀 물어보자 농구만 봐 맨날 농구를 사랑하니까 볼때마다 농구를 보고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농구를 많이 하는 나라야? 평일 하루 두 경기 주말 여섯 경기 올려 농구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농구만 보고 있어? 농구를 잘해야 재미있잖아 응 알지? 나 엄청 재미있는거지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대학교 갈 때 농구로 시험을 봤는데 용인들을 1등으로 들어갔어 이거는 팩트야 덩쿠지 탈 줄 알아? 알자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자유투 이런거 있잖아 열 개를 던졌다 그러면 몇 개 들어가? 다 넣었지 열 개를 다 넣는다고? 열 개를 장난하지 그러면 이거 어때? 열 개 중에 일곱 개 넣으면 네가 이기는거고 일곱 개 못 넣으면 내가 이기는거야 아니 사윤아 근데 그 내기라는게 네가 이길수도 있어야 내긴거잖아 내가 농구 경기장을 한번 빌려볼게 마음대로 하세요 너 내가 전화한다 그때 와라 전화해 제발 영준이가 사실 연예인 농구대에 농구활동을 하고있어 근데 진짜 잘해요 내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하고 샷 넣고 하더라구요 근데 좀 잘해 제가 잘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게 있습니다 바로 농구 골대에 낚시줄 묶어놓기 하나에 천원짜리 5천원 5천원 썼어 내 돈 영준이 오기전에 몰래 공이 안들어가게 묶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어? 보이세요? 잘 안보여 여기서도 안보여 살짝 보이나? 안보이는데? 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지금 30분동안 샀는데 그럴줄알고 제가 철사를 준비했어요 영준이 올테로 했는데 큰일났다 안보이지? 안보이지? 여기가 안보이지 뭐야? 야 뭐야? 농구활동을 왜 사줬어? 농구활동을 왜 사줬어? 반바지 입고 왔어? 응? 뭐야? 반바지 입고 왔어? 뭐야? 반바지 입고 왔어? 야! 이걸 왜 입고 온거야? 농구한다며 이게 바로 농구활동이야 교장에 따랐어? 안돼 응 야! 몸풀었어? 오! 오! 신경쓰게 차가 지나다니잖아 10만원빵 10만원빵 받고 10만원 더 나와 말렸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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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야 이거 왜 아니 아까 들어갔었는데 나왔어 아니 잠시만요 여러분 스윗보이 겨드랑이 공개합니다 내가 연습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철사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튀기고 나 이기려고 너무 세 철사가 너무 세 나 이기려고 10시 20분이라고 나 이기려고 20분 10분 14분 엄청 세척하녀 운동 일부러 앞으로 동무 난 빠르지 반응이 없지? 왜? 목욕 한번 확인해봐 목욕 목욕 뜨거운 노래 차가운 노래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4칸 나온다 잘 나와 꺼버려 왜그래? 왜그래? 차가운 물이 나오지? 차가운 물이 나와 너무 차인데? 왜그래? 왜그래? 빙불이야? 나보다 왜 이러지? 야해 차가운 차가운 상현아 왜 이러지? 왜그래? 왜그래? 꽃을 자금 넣었어? 그렇게 차갑지? 진작해? 응 왜그래? 차가워 한 번만 봐 4칸에 불 들어오고 도깨 나온다 어? 장난치는거야?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조금만 있다가 다시 꺼보겠습니다 또 꺼보겠습니다 또 꺼라기 DEN 또 꺼라기 뱀뱀 도로가 왜이러지? 주가 너무 새롭네 왜? 확인하라고 했잖아 4칸 돼야지 온수 나오는 거라고 이거 4칸? 나는 내 핸드폰 배터리 4칸 찾냐고 물어봐서 무슨 소리야 혹시 네가? 솔직히 아니 눈깔이 이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던데 맛있어 맛있어 빨리 와 알았어 치킨 다 식었죠? 머리를 날리자 치킨 다 식어버렸죠? 빨리 와서 먹으면 좋겠어 왜 씻었어? 그럼 씻어 얼른 씻어 왜 껐어? 오늘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사람들이 놀라는데 네 너 근육 성났다고 성난 근육이야? 어때? 좋다 나밖에 없지? 짜리다 나밖에 없지? 너 양념 좋아하잖아 양념 좋아해 후라이드도 좋아해 그래? 응 야 씨 닭다리가 좋습니다 야 맛있겠다 응 맛있어 이거 찍어 먹어 좋은데? 양념 좋아하잖아 양념 좋아하잖아 근데 후라이드도 먹어 응? 내가 먹는 거 보니까 아 그래? 응 먹을게 먹을까? 응? 야 목소리가 얇아 나 치킨 맨날 먹어도 맛있냐? 맛있어? 응 양념을 먹어 잘 먹을게 아 너밖에 없다 짱이다 그래? 난 치킨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맛있다 응 먹을려고 했는데 잠깐만 충분하다 기분이 이상했어 미쳤어 다리묵들 왜 날개를 먹어? 날개부터 먹어야지 진짜로? 다리는 하이라이트 느낌 응 나 양념 닭다리 하나 먹어도 되지? 이거 먹어? 응 닭 두개니까 응 원래 다리는 하늘색이야 모가역이 없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왜 모가역 찔어? 모가역 솔직히 다리 두개 다 먹어 칠한 물을 잘 먹었어 어린애기야? 너 진짜 짱다더라 그래서 그 형이 다리가 세게인가? 깜짝이야 소리 들었어? 닭다리 사라졌나봐 뭐야? 뭐야? 병원이 들었나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는 너한테 걸릴까봐 이게 너무 염해가지고 걸릴까봐 네가 안 보고 먹더라고 나 찌개 붓이 덜 입혀졌나 역대급 나 다른거도 그래? 그래? 너 소리나고 지마크랜스 샀어 너 장난 아니다 야 근데 닭다리 하나 어디 있는거야? 내가 먹었어 너 시승해 저기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오토바이 못타 조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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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다 커피숍 가시죠 저기 조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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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먹었어? 어 잘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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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사주라 그랬는데 또? 아 왜 먹 거야? 나 맛있게 먹고 있잖아 위험한 게 엄마야? 뭘 좀 마시는 걸 만들었어 마시는 걸 살려고 해서 코 발랐어 오토바이는 중고로 한번 살다 생각중인데 오토바이를 오토바이는 약간 멋있어 멋있지 멋있어 나 그만 안 해놔 야 난 한몸에 맞아 네 오토바이는 한몸에 맞는다고? 당연하지 오토바이는 나랑 한몸이야 오토바이 어디에 있는 거야? 타봐 오토바이 있지 여기 여기 있지 어딨냐고 여기 어디 어디 아 아 아 어디 가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 여기 왜 왜 없어 이거 어디갔지? 이거 뭐야 왜 초코파이 같지? 저 왜 저 오일 그 나한테 너 왜 없어 여기 어디가 어디가 야 이걸 여기다 내꺼 아니잖아 어떻게 내꺼 형 차를 전화한다고? 이거를 먹으면서 생화하시면 돼 먹으면 안 돼 내꺼 아니잖아 너 오토바이랑 내가 봤을때 봤던거야 너 오토바이랑 도둑이 양심이 있는거야 이거라도 주고 가는거야 정이 있는거야 정이 있는거야 먹지마 다시 오토바이 바꿔줄지 모르잖아 뭘 안 바꿔줘 이거 어떻게 할거야 맛있어? 아 맛있어 어떻게 해 경찰에 전화한다고? 왜 왜 왜 저 어딨어 놀랬어 쉬우면 다행이다 근데 집에서 훔쳤어 키 두개고 어떻게 알았어 있던대사람 와 대박 야 전 재산이라고 빨리 줘 아 진짜 아 네 돼 쩌 ㅋㅋㅋㅋ ㅋㅋㅋㅋ B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